Q. 송아지이냐? 송아지? 어? 안녕? 안녕! 안녕! 팔수도 안 돼! 안녕하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산책하고 있어요, 산책. 산책? 네, 네. 소아지를? 네. 팔순이에요, 팔순이. 이름이? 네. 팔순이? 안녕. 야, 너 너무 귀엽게 생겼다. 너무 예쁘게 생겼다. 만지셔도 괜찮아요. 난 처음 봤어. 소를 이렇게 데리고 다녀? 산책하는 거예요? 네, 산책하고 있었어요. 그러면 얘는 애완용 소인 거예요? 아니요, 애완용 소는 아니고요. 어릴 때 어미가 젖을 안 먹여서 저희가 따로 인공포유를 했어요. 인공포유를 하면서 사람을 잘 따라서 순치가 된 거죠. 이게 순치. 순치. 김승을 길들인다는 거예요. 순치라고 그러거든요. 순치? 순치. 네. 자, 손. 형 순치 좀 해야겠다. 자, 발. 발 올려. 발. 순치. 어떻게 얘네들하고 가까워져야 돼요? 친해져야 돼요? 얘가 우리한테 지금 안 오는 거, 나한테 안 오는 거. 아니요, 줄 잡아보십시오. 잡으시면 갈 거예요. 안 오는데 도망가던데? 아니요, 갈 거예요. 팔순아. 한 번 앉아보세요, 앞에. 앉으시면 좋아할 수 있어요. 팔순아. 팔순아. 형, 봐봐. 네가 해봐, 네가 해봐. 동물하고는 교감을 하라고. 네가 해봐, 네가 해봐. 팔순아. 해봐, 네가 해봐. 팔순아. 팔순아. 이렇게 눈을 보고 교감을 하라고. 어? 봤어? 이렇게 끌어안으시고 마사지도 해 주시면서. 끌어안으라고? 어떻게 끌어안어? 속 올라타게 돼요.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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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잡자마자 도망가는 거 봐봐. 형이 잡자마자 도망가는 거 봐봐. Zo가 태어나고 계시면서. tır groس이 사 sizing 1 also. Erst estim, Leute 주 ringing hj로 뺏사도 하prowad. το